급해 저 버스카드 충전해야 되고 지갑 깨...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. 비밀번호는 안 보여줄 거예요. 아휴... 급해, 급해. 만 원만이라도. 지금 차례 중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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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기... 지금 현금을 세워줍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나 진짜... 버스 바로 올 것 같은데... 큰일 났어. 지갑 깼어요. 늦잠 자고... 오늘 잠 잘 안 잤어. 4시장... 새벽 4시장 쓸게. 근데... 가리를 받으십시오. 빨리 져줍다. 충전해야 돼. 버스카드라고. 갑시다. 가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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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기기... 가리기... 안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